지방, 영역, 분야 음악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기옴 드 마쇼는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에서 태어났다 얼룩, 흠, 오점, 얼룩지게 하다, 더럽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소스 얼룩이 묻어있었고 가끔은 세탁물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교회, 시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환경에 대한 근거 없는 통념 중 하나는 시골이나 잎이 우거진 교회에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최고의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다 역경, 불운 전에 직장을 잃고 두 번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람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역경을 처리하는데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수축되다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돌 선인장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오그라들어 주변의 바위투성이 토양이 된다 정제된 세련된 정밀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원소를 더 많은 조합으로 그리고 점차 정밀한 양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기후는 감소하는 줄어드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토양의 비옥함이 줄어든 데 있다 영역 왕국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시간의 단위를 수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더 까다로운 직업이다 분자 분자 밀입자 이런 분자가 채소로부터 추출되어 보조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암을 줄이지 못했다 활력 활기 식사 후에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저녁 시간 내내 더 많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식사 후에